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대전과 전주, 완주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1,200여 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7살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지난 202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50건가량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